민장은 잘못했는데 어떻게 민장은 안하고 떨어지지? 흐흐흐, 그러니까봐 민장은 질, 제가 K가 있긴데 B레벨로 B-1 어렵진 않았나요? 네, 좀 민장하지 A하고 B레벨을 빠닉스라고 하는 읽기 연습, 쓰기 연습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자, 이 친구는 어떻게 소리될까? 케이크 그렇죠, 케이크 잠시만요 케이크 그럼 각자 소리되는 거 C는? 그렇죠 A는? 여기서는? A K는? 그렇죠 그래서 K, A, K 이렇게 되겠죠? 오케이 C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C는 두 가지 소리로 내는데요 그렇죠 K하고 그렇지 이렇게 되죠 A는 네 가지 소리로 맞고 있을 수 없죠? 오케이 내 이름을 불러도? A 그렇지 그 다음에 대표 소리 두 개? A 그렇지 힘 빠졌어? 여기서는 내 이름을 불러도 A가 되었는데 이유는 여기 투기한다는 이유가 심심해서 예측에 가서 리듬이 뭐냐? 이런 거 알죠 오케이 됐어 E는 뭐가 될까요? F FA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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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F는?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A는 네 이를 불러도? A A A야, A 가까이 소리가 뭐다? FA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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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C는 여기서 뭐가 됐습니까? FACE 그렇지, S가 있죠 그냥 E가 그냥 바퀴서 뭐가 됐다? FA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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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랑 비슷해요 FACE FACE 네 요거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요? FACE R FACE R은 R R A는? FA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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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에서 1는 모과될까요? 옳지, SKATE S는 K는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T는 합치니까 모과됐어 옳지, SKATE 옳지, SKATE 옳지, A는 모과될까요? 테이프 옳지 T는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P는 합쳐서 테이프 옳지 테이프 옳지 얘는 모과될까요? 그렇지, 게이트 지갑들, 게이트 게이트 얘는 모과될까요? 그렇지, Lake L은 L A는 A K는 합쳐서 모과될까요? 그쵸, Lake 오 OK E는 모과됐어 그렇지, Lake G는 R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B는 합쳐서 이 모과될까요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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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잘했습니다 어? 시험은 쉬웠나요? 어? 잘 쳤네요 오늘 작수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했던 거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1개 연습을 다 하고 2개는 10개 OK 2개 4개 감사합니다.